시웅삼 그렇습니다 불공국의 웅입니다 고뭉자 자 여기도 역시 시웅삼이라고 써져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주 고급스러운 그린골드입니다 그린골드 자 이게 이제 캡슐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캡슐을 분리를 한 다음에 이 마이너스 10dB 돌리고 이렇게 해서 껴주시면은 이게 마이너스 10dB를 버튼으로 조작을 하는 게 아니고 얘로 마이너스 10dB가 내려갑니다 굉장히 독특한 구조죠 이렇게 10dB를 패드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거치하셔서 위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죠 됩니다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 시웅삼입니다 네 시웅삼 013 세트를 보셨습니다 네 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마이크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마이크 브랜드인데요 소유즈입니다 소유즈죠요 소유즈 뭔가 있으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소유즈요? 이제 터키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터키 사람이고 현재 레스터시티의 센터백을 맡고 있는 요즘 못해서 제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나있어요 그렇죠 유명한 선수죠 쇠엔지 쇠엔지는 원래는 발음나는 알파벳대로 읽으면 소윤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터키식 쪽에서는 발음을 쇠엔지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개 이름이 제일 어려워요 쇠엔지 약간 이렇게 들어요 쇠엔지 막 이렇게 하던데요 쇠엔지예요 윤주라고도 옛날에 소윤주라고 막 그랬었죠 그거 말고 소유즈는 그거 아니고요 소유즈는 러시아의 우주 프로그램을 위해 세리기의 코롤루프가 설계한 우주선 시리즈다 달착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제 계획되었던 우주 프로그램의 이름인데 소유즈가 그래서 소유즈 이제 우주선 네 그런 디자인 같은 거를 이제 조금 영감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러시아에서 만들어낸 마이크 브랜드입니다 특이하죠 2013년도에 설립된 소유즈 마이크로폰은 러시아의 엔지니어링 기술력에 서양의 디자인 및 제조품질을 더한 마이크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최신 하이엔드 마이크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클래식 마이크 디자인을 카피한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텔레폰 캔처럼 고전 마이크들은 대부분 우리가 아 이거 뭐 카피 모델이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지금 보면 웜 오디오도 그렇고 현재 나오는 모델들은 저걸 오마저 했구나 이런 모델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유즈 마이크로폰은 그걸 카피하지 않고 소유즈만의 자체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러시아의 그런 어떤 감성 그리고 독일 마이크의 장점 이런 것들을 같이 담아낸 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동 공구와 전문 기술자를 사용해서 모든 마이크를 자체 시설에서 수작업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독특하고 개성이 뚜렷한데 이게 또 클래식한 사운드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평가가 의외로 아주 좋은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보통은 이제 클래식 마이크의 명기들은 레전드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노이만과 텔레폰 캔의 그런 원형을 잇는 그런 AKG와 이런 오스트리안 저머니 이런 기술력들이 다 어떤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주는 그냥 얘네랑 상관없이 그들만의 리그 이런 느낌인데 퀄리티를 갖다 대봤더니 이게 거의 뭐 뭔가 야 이런 퀄리티를 내는데 이런 독특한 감성이면 일로 가는 것도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마니아를 마니아층을 구축할 수 있는 되게 많은 매력 포인트를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곰국들이 이제 잘합니다 또 이런 것도 한 번씩 또 손대면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보면은 어떤 그런 뭐 우주 우주항공 산업에 보면은 미국과 어깨를 날아내 그죠 왜냐하면 먼저 가서 미국이 어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러시아도 사실 맘먹고 만들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는 국가다 그래서 보니까 만드는 거는 젊은이랑 불곰국이 자라긴 해요 확실히 그 역사적으로 봐도 맞아요 미국 빼면은 거기가 뭐 최고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주 독특한 그런 나무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데 이따가 외관 살펴볼 거긴 하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 옹 이렇게 보시면 웅 네 그래서 약간 이게 어쨌든 이쪽으로 열리니까 이걸 밑에로 놓고 봤을 땐 C 그리고 이 순서대로 되니까 웅 웅 삼 씨웅삼 마이크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밖에 안 돼 씨웅삼 이렇게밖에 안 되죠 이쪽으로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씨웅삼인 걸로 왜 이런 마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웅삼이다 웅삼이다 웅삼이 그랬다 그렇습니다 불공국이니까 또 웅 고뭉짜 고뭉짜 써서 그렇다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기 역시 씨웅삼이라고 써있고 녹색과 금색으로 그린골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마이크 한번 빼서 볼게요 마이크가 요래요래 생겼도 일단 기본적으로 감성 자체가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느낌의 마이크죠 자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게 패드가 마이너스 10TV 패드가 있어요 이거 캡슐을 딴 다음에 패드를 중간에 놓고 조립하면 마이너스 10TV가 줄어요 이게 여기에 무슨 스위치로 마이너스 10TV 패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그러니까 애초에 그 감성 자체가 그 시스템 자체가 이미 차별화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무슨 다이너마이트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노이만의 그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뭐 하여튼 네 근데 뭐 이 색감이라든가 무게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진 않아요 본 적이 없는 그리고 이 나무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이 감성도 그렇고요 일단 독특하기는 해요 아 일단 우웅이 오늘 씨웅 씨웅이 머릿속에서 가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우웅은 뭐 계속 기억날 것 같아요 불곰국의 불곰국의 그렇습니다 자 이게 가격이 두 개 합쳐서 세트로 180만원 하나에 90만원에 해당하는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013 FET 매치트 페어라고 되어 있어요 크림 색상의 스멀 다이어프람 콘텐츠 마이크인데 드럼 오버헤드 뿐만이 아니고 통기타 기타 중창 스트링 오케스트라 다양한 녹음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오버헤드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사운드를 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저희는 오늘 기타를 스테레오로 녹음을 받아보고 그리고 하나하나 따로 보컬과 나레이션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브 버전과 FET 버전 두 가지로 나눠서 출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FET 버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다양한 샘플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파수 응답 차트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위에서 이야 이렇게 하다가 위에서 또 슥 올라가 이렇게 그래서 하이 때역의 오버헤드 사운드를 받아내는데 잘 어울리는 그런 마이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폴라 패턴은 카디오이드고요 캡슐이 교체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주파수 범위는 역시 컨덴서 마이크니까 20에서 2만까지 최대음압은 143dB로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체크할 만한 게 무게는 마이크당 200g 그리고 목재 케이스와 마이크 클립과 클립 어댑터가 제공이 된다는 점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소유즈의 독특한 감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 과연 사운드는 어떨지 한번 모니터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모니터를 하시는 시각적인 위치에 따라서 이 바디 쪽 사운드를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 이렇게 보실 테니까 레프트 쪽에다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 넥 쪽 사운드를 라이트 쪽으로 배치를 해서 어쿠스트 기타를 양쪽으로 이렇게 스테레오 패닝을 두 개를 나눠서 해봤습니다 일단은 스테레오 감각에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게 보컬을 제외하고 기타 스테레오만 모니터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EQ랑 그런 공감기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EQ는 일부러 안 그렇고요 그냥 공감계만 까지만 했고요 일단 극단적으로 스테레오 세팅으로 들려드릴게요 네 LR로 완전히 가른 스테레오 세팅으로 오늘의 시험곡은 멜로망스의 취중 고백입니다 네 사운드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스테레오 감각이 확실하네요 그리고 사운드 퀄리티도 상당히 양질의 퀄리티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둘 다 센터에 두고 넥쪽과 바디쪽 사운드 차이 한번 들려드릴게요 좋습니다 넥쪽입니다 바디쪽입니다 이걸 이제 어쨌든 두 개를 그렇죠 벌려서 들었던 거죠 스네어 뭐 후판 전판 듣는 것 같은 약간 그 느낌의 질감 차이가 있네요 자 그럼 다시 양쪽으로 벌려놓고 이제 가운데다 보컬까지 심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맘 모르겠니 요즘 난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 대책 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 아냐 안 취해서 진짜야 널 정말 사랑해 눈물이 날 만큼 원하고 있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라지 다이어프렘의 그 하나하나의 소스 메이킹을 위한 그런 전용 마이크는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그 우리가 그런 마이크로 받았을 때에 비해서 뭔가 세계관이 조금 작거나 컴프가 좀 더 먹은 것 같은 느낌이 있기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주 양질의 사운드 그렇죠 스테레오감을 만들어주는 데는 최적의 마이크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저 같은 경우도 이 스몰 다이어프렘 펜슬 마이크로 이 어쿠스틱 핑거 음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뭐 이거가 뭐 업라이트 피아노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그런 식으로 많이 받기도 하고 하니까 활용도 면에서는 자기가 쓰는 자기가 쓰는 어떤 악기의 녹음 형태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그 이제 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뭐 불러서 작게라도 소편성으로 해서 이렇게 더빙하면서 또 받을 수 있는 환경도 되니까 뭐 그런 환경 그런 거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되게 좋은 제품이 되겠죠 그 나레이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건 프리즘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증명하고자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한 남편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요 어떤 처벌이 내려졌습니까 어떤 처벌이 내려졌냐면요 그 기사를 이미 껐어요 아 껐어요 네 저희 그 이제 그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네이버 뉴스의 제일 위에 있는 기사 그냥 랜덤으로 뜨는 거 이제 읽는 걸로 바꿨잖아요 저희가 근데 하필이 또 저게 떠 있더라고 뭐 6개월 정도 받지 않았을까요 뭐 1년형 받았다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뭐 그렇습니다 음 어떻게 어떻게 된다고 6개월에 1년 집행유예 아 그렇군요 네 6개월에 1년 집행유예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그 정도 받을 때요 네 자 그렇죠 하필이면 또 저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자 지금 들어보면은 확실히 보컬 녹음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공간감과 악기의 숨에 좀 더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컬 쪽으로는 이제 어쨌든 스몰 다이어 프레임으로 굳이 일부러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페어를 가져가신다면은 드럼 오버이드나 아니면 우리가 방금 전에 기타를 받았던 것처럼 기타의 스테레오감을 잡아주는 데는 아주 유용하게 잘 쓰일 것 같고요 보컬에는 뭐 최적화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뭐 약간 특색 있게 뭐 쓸 수는 있겠어요 아 근데 굳이 보컬만을 위해서 살 그건 아니고요 네 네 기타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러시아의 기술력 시웅삼 소유즈 마이크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소유즈 마이크 두 대 더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두 대는 이제 라지 다이어 프레임에 어 정말 그 수음 보컬과 기타 수음 전용 그런 마이크로 충격적인 퀄리티를 들려줄 겁니다 저희 굉장히 놀랬어요 여러분들 불금국의 기술력이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소유즈 마이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성 미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